2차 관세법 개강 2차 관세법 개강 2차 관세법 개강 안녕하세요 오늘 2차 관세법 개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요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뵌 분도 있고 그렇네요 저는 임예진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관세자고요 그래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2차 관세법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좀 1차 때랑은 좀 다르죠 그쵸 1차 때는 사실은 뭐도 모르고 와서 뭔가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2차는 사실 여러분 알 거 다 알잖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쵸 근데 못할 거 없어요 우리 다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교재는 다 받으셨을 거고 갖고 계실 거고 교재보다 프린트를 먼저 좀 볼게요 오늘 첫 시간이라 OT를 좀 할 거예요 OT하고 이제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첫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 시작해야지 그쵸?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잘 쉬었어요? 1차 시험 끝나고 그래요 마지막 휴가였어요 여러분께는 내년 6월까지는 쉴 틈이 없을 겁니다 제가 1차 때는 좀 그래 좀 좀 놀아도 돼요? 뭐 이렇게 얘기했지 사람이 변했어요 이제 내가 2차 때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변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차 때랑은 다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원망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박 따뜻하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기도한 게 어려운 게